슈가 글라이더 보호자님이라면 많이 아실 엠비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슈가 글라이더 엠비디는 메타보리콘 디지즈 고려나증이라고 합니다. 슈가 글라이더 엠비디 증상으로는 움직임이 점점 감소하고 식욕조화와 발가락, 얼굴, 뒤끝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슈가 글라이더는 뼈질환, 관절질환이 잘생기는 편입니다. 칼슘 대사, 비타민 대사가 잘 안되는 경우 뼈가 연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.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건강검진 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뼈의 형태들이 모두 흐릿하고 부러질 듯 연약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. 날아다니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동물에 비해 골절이 잘 발생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슈가 글라이더 엠비디는 무서운 질병입니다. 에코특 수동물병원은 슈가 글라이더 엠비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전문양 물류법으로 뼈에 칼슘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증관리와 식욕부진을 해결합니다. 치료를 받으면서 식이요법, 영양제, 운동제한, 레이저 테라피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 슈가 글라이더를 키우실 때 평소 영양관리와 골절사고를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하고 6개월에 한번 건강검진을 권장합니다. 특히 경련이 보인다면 이미 질병이 심화된 상태일 수 있으니 빠르게 슈가 글라이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